바로 단존병력 정리해주고 도화중인 잡아버리네 아니 블란디아 되게 잘 싸우는데 나는 솔직히 블란디아 본대 달릴 줄 알았거든 아 나 4티어 된다고? 클랜티어가? 나도 6마리밖에 안 죽었어 이거 웬일이여 플랜티어 4티어 안 됨 4 부족함 아니다 14 부족함 총알 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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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대학관 가서 갈아버릴만한게 있나? 맨날검 호소렌즈 들풍날개 핫 도분검 퐁 안먹기 나머지는 버려 나머지 무기는 버립시다 애들 다 올려주고 김치대기 툴리스까진 가기 귀찮고 트락토레 공성을 무리해서 해봐 트락토레 하는게 맞니? 근데 진짜로 트락토레 먹는게 맞아? 4티어되면 갖고 나올거니까 클랜부대 하나 더 만들어달라고? 클랜부대 이거 만들려면 노간드 노간드랑 실빈드 내보내야 할듯? 트락토레 아 트락토레를 근데 이게 할 수 있나 내가 서브군단 갈렸으니까 쉽게 견제하러 못오겠지? 세이브 한번 하자 세이브 한번 하자 지금 바탄이야 지금 힘 겁내빠져 빤스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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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차피 세이브를 해놨으니까 빤스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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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언덕이 있어서 다행이다 베비 네 유뱅볼은 브라더우드를 기억할 것입니다 그 따라 붙은 애가 브라더우드요? 아 걔만 아니면 빤스런 가능했는데 아 완전 왠지 이길 수 있을 것 같기도 해 이거? 아니야 공병도 지금 쏘지마 저거 저거에 쏘면 안돼 내가 잘라줄게 이건 내가 잘라주면 되지 이런건 결국엔 1을 저지르는구먼 아 저 한 대 맞은거 너무 아쉽다 야 자리지켜 자리지켜 오버하지마 공병 쏘자 쏠 때가 됐다 이제 자격도 알지 쟤네 기병이 개문제다 쟤네 기병 돌이 받기 전에 내가 먼저 잘 내 기병 밀어 넣어야겠다 기병 개왔네 원래 기병이 많았나 아 기병이 그렇게 많으면 세바인데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때 뭘 봐! 뭘 봐! 도와줘! 나아가! 뒤져! 미친 기병 소끼들 아따 이거 못 이기네 안 돼! 안 돼! 내 기병이랑 본데 다 갈렸어 아 이게 안 되는구만 기병이 너무 많아요 기병이 너무 많아서 내 기병이 뚫고 나가서 흩어야 되는데 흩어지지 못하고 병목으로 다 잡혔어 어 쟤네 기병 많다 야 이거 공성 못한다니까 흠 형제단 콘베르트 이 새끼 쟤네 안되겠는데 나한테 어그로 끌렸다 나한테 어그로 끌렸다 이거 얘 왜 이러냐 10자리가 돌아다있냐 이거 샌더트루 샌더트루 어 병력 뭡니까 상단 잡아먹었어? 아 왜 상단을 왜 먹었어 국왕이 아닌데 어떻게 클램부대를 사줘 이거 국왕이 만들어달라고 일단 4티어 만들고 와 야 이거 뭐냐 언제 이렇게 잡아먹혀있었어 살짝 어그로 어허 싸우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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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로 잘 다할 것 같은데 아 근데 300짜리 하 이번에 없고 300짜리만 있으면 어떻게 비빌만 할 것 같긴 한데 어어어 지랄하지마 지랄하지마 어 지랄하지마 어 너무 많이 붙는 거네 세바야 아 저거 못 잡았네 그나마 포로 죽고 있는게 얘네 바로 저격하우 안녕 아 쟤네 쪽수 얼마 안된다 어 쪽수 저밖에 안되면 기병대 힘 좀 볼까 기병대 77마리 할 수 있다 이 정도면 해 자 위치 잡으시고 기병대 힘 좀 보자 위력을 보여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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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웬일 내려 내려 다시 신경 딸이다 달려 아 아 개꿀이고 기병대 다시 2차 넋백 들어가는거 봐 기병 이거 한 200마리 300마리 육성해서 쓰면 개쩔 것 같긴 하다 기병 돌격 데미지 높아져가지고 깔끔하네 도화중에 하나 죽은거 뭐야 턱구병 턱구병이 있어? 안 돼 영혼의 맏다이가 될 뻔했어 이거 잡혔으면 진짜 영혼에 맞다이 할 뻔 여기서 내 병력을 갈아벌 순 없지 어? 블란디아 도와줘야겠죠? 아 이거 도와줘? 아니야 나 그거 올려야되지 참 칠 부족해 이거 도와줘야겠다 게다가 호공이 그래 얘네들 포지션 어디로 잡나 봅시다 얘네들 뒤에 무조건 잡아야죠 어디가? 얘네들 산타? 아 난 이쪽 단탈래 얘네가 이쪽에 포지션하니까 난 이쪽에 포지션하니까 저 뒤로 더 뺀다고? 아 치사한 새끼들 저거 아니 어디까지 빼시는 거예요? 지금 어 이거 치킨 싸움 에바요 아 이거 에반데 근데 군대가 다 절로 가죠? 이거지 어 근데 멀리도 갔다 참 이러면 즉흥적으로 내가 못 도와주거든 좀 가면 될지? 지병대나 막아야겠다 지병대나 막아야겠다 난 여기서 지병대 정도만 잘라줘도 뭐 내 할일 다 하는거 아닌가 다 갈렸네? 다 갈린거 아니야 저거? 어디갔어 이러면 본대? 아 저쪽에 있네 참 멀리도 뺐다 저거 지병들어와 어 이 와중에 나한테 아 네 그치 아 아이씨 아이씨 uti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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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나한테 내려오는거 봐 야 이거 이러면 내가 다 따워주는거 아뇨? 이게 말이 돼? 이러면 내가 다 싸워준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저희들 본데 땅 박혀가지고 블란디아 음 좀 치사하게 싸우네 소모 소모 소모기 뭐야 아 생각보다 많이 죽었는데 뭔가 내가 대신 다 싸워준거 같은 그런 느낌이 와 비싼거 많이 나왔다 어 웬일이야 돈 대는거 나오고 뭐 전리품 두둑이 졌으니까 뭐 그냥 기분이 그렇게 썩 바꾸지는 않구먼 찐을마감인데 녹슬어가지고 오오 지금 4티어 됐니? 뭔가 4티어 됐나? 일단 비싼 무기는 좀 팔아야 하죠? 뭐 근데 어디있음? 강화부에서 비싼게 떴었나? 어? 어디있음? 강화부에서 비싼게 떴었나? 어? 어디있음? 강화부에서 비싼게 떴었나? 챕터프레스트 녹슨 키터프레스트 미늘바딧인데 어? 더 좋아 녹슬어운데도 지금 끼고있는 것도 좋아 더 좋아 미쳤다 이거는 안 낄 수가 없네 하퍼스케일이면 이거 반짜리 파란 녹스러운데도 좋은거 보소 제란할것좀 봅시다 어 제리드 나왔다 어 이거 제리드면 갈게 아니라 내가 써야되는 부분 아뇨 제리드가 있어 제리드는 써야돼 금간제리드네 그래도 센데 누구한테 주지 핸드를 주자 좋은 강철 파라메리온 좋은거 많이 나왔다 끝내 일단 효율 좋은건 다 갈아낸것 같음 다 버려 귀찮다 다 경험치로 환전해 자 클렌티어 올랐나요 올랐다 어 방금 전투에서 명성이 엄청 올랐네 왕국 떠나기 하자고 음 왕국 떠나기가 안되는데 아 부대 먼저 좀 상병 좀 회복시키고 부대 꽉 채우고 곤단상태라서 안된다고 아 맞네 그러겠네 서지야 왜 여기까지 왔냐 서지야 왜 여기까지 왔냐 슬램보드 슬램보드 더 만들어 달라고 출발 우선은 무제한글비 해놨으니까 알아서 하겠지 뭐 어차피 내가 구강이 되면 병력은 또 뻥튀기가 되는 부분이니까 벼룡송 먹었네 아무나 먹어 세이브 한번 할까 서브 피를 좀 더 빨고 싶은데 어차피 전쟁 열려 있으니까 지금 왕국 떠나기 해서 사니아랑 서브 피를 좀 더 빨아도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서브랑 좀 더 싸워 가지고서는 병력 랩에 티어 좀 좋네 올리고 싸워도 되는 거 아니야 떠나도 되는 거 아니야 얘한테 신병을 좀 떠넘기고 한자리 남겼으면 됐고 방랑자 영웅 이쯤 되면 좀 나오지 않았을까 대장장이 없네 야 왜 대장장이 안 나오냐 야 왜 대장장이 안 나오냐 감사합니다.